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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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수은이 엄마예요. 오늘 먹을 음식은 제가 집에서 만들어봤어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색깔이 예쁘죠? 좋아요 눌러주세요. 양념장 양념장 establishing 양념장 소 Rachel Up 초콜릿 계란 오징어 계란 치즈가 엄청 달아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먼저드 저도 그래봅이 더 맛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이 너무 좋네요 오늘의 주인공은 너무 이쁘죠!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오늘의 주인공을 가지고 배가 정말 있어요 아삭아삭 오늘의 주인공은 주문의 주인공 약간 과일 마늘 계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아주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고소하고 냄본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